럭셔리 액세서리 브랜드 제2에서 매장 리오픈과 함께 특별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트렌드를 리뷰하는 셀러브리티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이날 행사는 성폭행에 의한 에이즈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금액의 25%를 엘텐존 에이즈 재단에 기부하는 PEP 컬렉션을 선보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펑크룩 모티브 프린트를 모아 열정적이고 독립적인 제2만의 정신을 반영한 PEP 컬렉션. 오늘 포토 월에서 72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이즈 감염되었을 때 72시간 안에 PEP 치료를 받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이날 제2 브랜드는 PEP 컬렉션 외에도 2010 크루즈 라인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뱀피와 카프 소재의 스터드 장식이 포인트된 엣지 있는 라인들은 패션 피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추운 날씨에도 뜻깊은 차례를 함께한 패션의 스타드. 그녀들에게 겨울을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보낼 수 있는 노하우를 들어봤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베스트나 이런 목도리나 그런 것들로 해도 좀 이렇게 유행도 파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겨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또 봤을 때 굉장히 추워보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뜻하면서도 멋낼 수 있는 목도리라든가 이런 부츠라든가 그런 털 가방이라든가 그런 하나하나의 소품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장갑을 끼고 한번 다니고 싶어요. 실내를 들어가면 따뜻하게 남방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안에는 얇게 예쁘게 입고 그렇게는 따뜻한 코츠, 좀 멋스러운 코츠 하나 딱 입어주는 게 굉장히 필수품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음과 패션이 만난 뜻깊은 현장. 여성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제2브랜드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자리였다.